저희 신랑을 본 지가 언제였더라. 아, 지금 진짜 솔직하게 드신 거예요. 지방에 계시거나, 외국에 계시거나인데요. 아니요, 저기 새벽에 나갔다가 거의 밤 늦게, 항상 늦게 들어오니까 오빠 옷은 일찍 들어왔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뜨거운 눈빛을 볼 만한 기회가 없거든요. 피곤해서 돌아오니까.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군요. 알겠습니다. 네, 한아름 씨님. 저는 지금 9년 차입니다. 아, 9년 차. 10년이 안 됐네요. 그런데 이제 남편의 뜨거운 눈빛을. 사실은 제가 더 열정적이어서요. 그런 측면에서 신랑이 사람보다 저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서 일단 X를 했습니다. 제가 너무 열정적이라서 아직도. 그러면 남편은 그냥 가만히 계시나 봐요? 네. 가만히 계시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라, 내가 알아서 할 테니도. 네, 또 니즈를 맞춰줘야죠. 남편의 건강은 괜찮으세요? 아주 지금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습니다. 저보다 더 젊어 보여요. 지금 6살 차이 나는데도요. 6살 더 많으세요, 남편이? 그런데 이제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인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, 어떻게 하는 거예요, 방법이? 정신이 너무 감사합니다. 그는 그냥 야단으로 안 하는 거예인이네요. 정신이 너무 잘 미켜야겠어요. 아삭아.